자 말 말 말 자 말 자 자 후 이 밥 밥 자 자 오 인 즉 원 원 위 자활 궁자 후이 박채거인이면 즉 원은응이라 궁자께서 말씀하셨다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책 기 후 고 신 예 수 책 인 인 박 고 인 이 종 소 이 인 부 부 득 이 원 지 지 책기 후고로 신수익하고 신익수하고 책인 박고로 인이종하니 소이인 부득이 원지이니라 자신을 책하기를 후하게 하므로 몸이 더욱 닦여지고 남을 책하기를 박하게 하는 고로 사람들이 따르기 쉬우니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네 또